다져나! 원작! 최선스럽긴 하지만 동교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알지. 모르는 게 없지. BTS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게 1팀 동체가 안 되겠습니까, 여러분들? 아니,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? 아, 미치겠다. 이게 뭔 말이야? 예전 기억 대주폼은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, 이거. Let's go! 아, 뭐하냐? 아, 뭐해, 뭐해, 뭐해? 뭐한 거냐? 이거 아냐? 못해, 뭐라 썸네! 아니, 이걸 모르면 어떡해! 자, 갈게요. 어, 야, 간다! 야, 이렇게까지 한다고? 야, 여기서...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일 것인가?